비누야! 비누야!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치? 비누야! 비누야! 얘네들이 놀고 있었지 얘네들이 턱에 놀고 있었지 자기네들끼리 이끄리들 야야야야야! 가버려! 아파트! 아파트! 애패트! 야야! 밟힌다 밟혀! 여보 손 씻고 만지라고 하셨어 비누 커가지고 아주 점프 실력이 보통이 아니야 앞발 찍어가지고 엄청 좋아하네 어이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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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하겠어 점프하겠어 다리 다쳐 다리 다쳐 다리 다쳐 오늘 아빠 반찬 해가지고 일찍 온거야 궁금했어? 응 가자 놀아 응 아빠 반찬 해가지고 일찍 온거야 아우 신고 있어 아우 신고 있어 아우 신고 있어 아우 신고 있어 아우 하이 사이 좋네 사이 엄청 좋아 봐봐 사이 엄청 좋아 엄청 좋지? 응 다음 배트 몰아주네 이제 응 따라 댕기면서 엄청 맨날 들이대더니 비누가 이제 열 번 찌고 안 넘어갔나면 없다고 넘어갔어 이제 넘어갔어 이것봐 넘어갔어 완전 감동이야 이제 여보도 뒷전이네 자기네들끼리 노느라고 야 이제 여보도 뒷전이네 여보도 뒷전이야 여보도 뒷전이야 염성 빨라 간다 그리고 우리 신나지 못해 아주 신났어 엄청 신나게 다운